10분만 보면 미얀마 소식통이 된다. 미얀마 정보를 공유하는 에드쇼파리 뉴스입니다. 오늘도 미얀마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뉴스를 시작합니다. 2021년 12월 9일 양곤 롯데호텔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에 동남아서부여비회 미얀마지회가 개최하는 2021년 통일강연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다문화 가정분들을 50여 가족을 초청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분단현실과 통일에 대해서 다문화 배우자나 가족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요. 미얀마가 세계 최초로 주니어 평통을 조직해서 전 세계에서 그걸 벤치마킹해서 주니어 평통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5기째 위촉식도 같이 개막이 됐습니다. 이번 통일강연회는 최근 미얀마 코로나19 확산이 통제가 되면서 국가관리위원회에서 100명까지 모임을 허가를 하게 되어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미얀마 다문화 가정 모임을 통해 다문화 가정 25세대 50여 명을 초대하여 다문화 가정 자녀들도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민주평통 최초로 시도를 하였습니다. 미얀마 현지 사회에서 성장해가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고 민족 문화를 계승함으로써 한민족 문화와 현지 문화를 한몸에 융합시키는 문화중개 역할을 수행해 새로운 통일 문화를 만들어낸다는 측면에서 첫 번째 행사였지만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우리 다문화 가정이 생긴 지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미얀마 한진 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어요. 상당히 다문화 가정 모든 분들이 감명 깊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나 민주평통에서 다문화 가정을 초청을 해서 통일 강연을 하고 있어요. 신한은행에서 장학금 행사도 같이 진행을 합니다. 미얀마에 있는 다문화 가정 모임이 미얀마 사회에서 앞으로 상당한 위치에서 활동을 할 것이고 많은 분들이 다문화 가정 모임에 대해서 간힘도 많이 가져주시고 협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와 정세 변화를 인해가지고 비참할 정도로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이 많습니다. 우리 다문화 가정들도 서로 똘똘 뭉쳐가지고 이 난국을 타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 가운데서도 다문화 가정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강연에는 통일연구원 신종호 연구위원이 한반도 평화 실현 및 통일 준비를 위한 우리의 역할 이라는 주제로 화상을 통한 강연을 하였습니다. 한반도 평화가 왜 중요한지와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 한반도 평화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미얀마지회에서 세계 최초로 시작한 주니어 평통 위쪽장 수여식을 개최하며 제외동포 자녀들의 활동에 대해서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통일 강연의 행사 이후에는 미얀마 다문화 가정 모임 행사가 진행이 되면서 2021년 한 해 동안 미얀마의 코로나19와 정치적 위기 속에서 다문화 가정들이 모여 격려를 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신한은행 양곤 지점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미얀마 한인사회에서는 미얀마 다문화 가정들과 소통하기 위한 또 하나의 진검다리를 마련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다문화 가정 모임이 한인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동하며 상생해 나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7일 오후 사가잉 지역 살인지 타운십에 있는 동도 마을에서 불에 탄 시신 열한구에 대한 자료들이 SNS상에 유포가 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시신들을 발견한 마을 주민들의 비명소리도 들리고 열한구의 시신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제가 되어 있었으며 일부는 산채로 화형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희생자들은 당일 오전 약 50명의 군인들이 마을을 급습하며 발포를 시작하였고 11명이 체포가 되어 일부는 손이 묶인 채 군인들에게 머리에 총을 맞아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통합정부에서는 사망자 명단을 공개하며 이들 중 5명은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가관리위원회에서는 이번 사건의 보도에 대해서 국내외 언론들이 미얀마 국방부를 분열시키고 선동을 하기 위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가잉 지역 사건에 대해서는 미얀마 국방부와 전혀 관련이 없으며 이미지를 손상시키기 위한 음모라고 일축하였습니다. 이미 양곤 찌밍다잉 타운십에서 발생한 평화시위대 진압사건에 대해서는 3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보도를 하였지만 국내외 언론사들이 5명이 사망을 하고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보도를 한 것에 대해 비난하기도 하였습니다. 미얀마 국방부는 예비군 확보를 위해 군인 자녀들을 대상으로 군사훈련을 의무화하는 발표를 하였다고 합니다. 2022년 4월부터 미얀마 국방부 소속 군인들의 자녀 중 15세 이상 모든 청소년들은 의무적으로 군사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미얀마 아동권리운동가는 미얀마 법뿐만 아니라 국제법으로도 위반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전에도 국방부 군인들의 가족들이 군사훈련을 받는 경우는 있었지만 군인 가족들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게 주 목적이었으며 최근 군사훈련은 마친 아내와 자녀들은 샨주와 거 진주, 마계 지역 경비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전역 군인의 경우에는 급여를 높게 책정하여 하루에 8천 짭을 받고 마을과 경찰서 경비 임무를 맡기도 한다고 합니다. 2021년 12월 8일부터 미얀마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교통통신부 명령에 따라 모바일 데이터 요금제를 인상하였습니다. 우레드와 텔레노는 1GB 모바일 데이터 요금제 가격을 1990자수로 인상하였으며 MPT는 935MB를 1799자 마이텔은 512MB를 968자수로 인상하였습니다. 이전 모바일 데이터 요금제와 비교를 해보면 우레드와 텔레노는 925MB를 999자 MPT는 935MB에 999자 마이텔 920MB에 968자수로 100%가량이 인상되었습니다. 우레드 슈퍼넷 와이파이의 경우 30일 사용료가 4만 5천 짭에서 7만 9천 짭으로 인상되고 90일 사용료가 12만 짭에서 20만 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일부 요금제의 경우 가격 인상 대신 사용 가능 용량을 줄이기도 하였으며 전화 요금제의 경우 통화 시간을 줄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요금 인상과 함께 페이스북 게시물에서는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글들이 올라오며 정보를 찾는 네티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7일 미얀마 전력에너지부 산하 전력발전공사는 천연가스와 태양광을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발전소 두 개 건설 사업에 대한 입찰 공고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하이브리드 발전소는 B55 방식으로 마계지역 민지안 타운십에 건설할 계획이며 사업 완성된 후 15년까지 운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력발전공사 내피도 사무소 또는 양곤사무소에서 신청서를 교보하고 있으며 입찰 신청 비용 30만 자세 2022년 1월 6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1년 12월 7일 미얀마 건설부 산하 건설주택 인프라 개발은행은 정부 건설 사업 입찰 후 대출을 받은 6개 기업에 대해 총 13억 자세 원금 상환을 하도록 경고를 하였습니다. 언급된 미얀마 현지 건설업체들은 골든타임과 간다윈메일, 쉐투민, 호프라이트, 쉐피민까우, 아웅칸푸인이며 발표일부터 21일 내에 대출금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정부 건설 입찰에 참여한 미얀마 현지 건설사들은 코로나19 이후 원자재 수입 등의 어려움으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정치적 불안정 이후 환율 급등으로 인해 낙찰된 금액으로 공사를 진행하는데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일방적인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국가관리위원회에서는 경찰 인력 부족으로 경찰관 아내들이 의무적으로 군사훈련을 한 달간 받도록 명령했다고 합니다. 미얀마 전역에 있는 경찰관의 아내들은 총기 사용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 하며 과거 경호대대 부인을 대상으로만 실시했던 군사훈련이 미얀마 전역 경찰에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미얀마 전역 경찰관 아내를 대상으로 군사훈련을 실시한 것은 처음이라고 하며 실제 사격 훈련까지 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미얀마 330개 타운십에는 타운십별로 3개에서 5개 경찰서가 있으며 각 타운십 묘마 경찰서는 약 70명이 근무하며 그 외 경찰서에는 약 10명이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페이스북 모 회사 메타는 미얀마 군부가 운영하는 모든 페이지와 계정을 제재 조치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메타 태평양 지역 신흥국가 공공정책이사는 2019년 발표된 유엔 미얀마 실태조사와 저스티스 포 미얀마 범화 캠페인에서 발표한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제한해야 할 기업을 선별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발표 이후 미얀마 군부가 운영하거나 합작한 회사인 마이텔, 미아와디은행, 미얀마 맥주뿐만 아니라 미나웅을라인 총사령관의 딸이 운영하는 영화 제작사 페이지까지 제재 조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페이스북에서는 미얀마 군부와 관련된 회사의 광고를 차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었으나 많은 단체에서 더 강경한 조치를 하도록 압박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2017년 미얀마 군부의 로히냐 학살에 대한 혐오 발언을 퍼뜨리는 알고리즘으로 허위 정보와 극단주의를 확산시켜 폭력을 선동한 것에 대해 1,500억 달러 규모의 민사 소송이 있기도 했습니다. 2021년 12월 8일 사가잉 피플즈 디펜스포스는 공식 성명을 통해 2022년 1월 15일부터 사가잉 지역 검문소에서 상품 운송 시에 국민통합정부 소득세 납부 영수증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월 31일에는 미얀마 국방부 관련 주류 제품들은 사가잉 지역 반입 금지를 시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법문소에서 적발된 주류 제품들은 모두 현장에서 파기되었으며 운전자들에게 경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일부 도로 구간에서 국민방위군을 사칭하여 현금을 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단속을 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미얀마 중부지역 마계 지역 밖 꼬쿠 타운십에서 양파 수확 풍년에도 양파 도매업자들과 상인들이 큰 손실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 6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폐쇄되었던 양파 도매시장은 11월 1일 재개장 이후 총 470만 비스의 양파가 유통이 되었다고 합니다. 22세부터 장사를 해온 60대 양파 도매상은 보통 월 120만 비스의 양파가 유통이 되었으나 올해와 같은 많은 양파 수확량은 볼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수확된 양파의 많은 부분이 수출을 해야 하지만 중국 미얀마 국경 게이트 제한으로 인해 양파 수출은 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많은 수확량으로 인해 양파 가격은 급락하면서 많은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세계인권이날과 함께 미얀마 전역에서는 양곤찌밍다잉 타운십에서 군용 차량이 평화시위대에 돌진하여 많은 젊은이들이 사망하고 살링지 타운십 주민 11명이 화형을 당한 것에 대해 침묵파업이 있었습니다. 이미 3월 말에 진행하였던 침묵파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대부분의 공공활동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에 양곤과 만달레이, 사가인 같은 주요 도시들은 거리가 텅텅 비어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가 미상사태 이후 시위는 계속되었지만 군경찰의 폭력 진압에 강도가 심해지면서 최근 시위는 소규모 플래시모 평태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군부와 관련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보이콧 운동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표적으로 마이텔과 미얀마 맥주는 큰 손실에 직면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미얀마 미국대사관에서도 미얀마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침묵파업 당일은 집에만 있도록 안전공지를 하였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에서는 이런 시도를 막기 위해 마계 지역과 에이아와디 지역에서 상가 주인들이 계속 문을 열도록 명령하였다고 합니다. 에이아와디 지역 밭대인 타운십 마을자치위원회 위원장은 당일 문을 닫는 상가는 폐업 조치를 하겠다는 경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사가잉 지역 호마린 타운십에서는 침묵파업에 동참하는 것을 경고하는 전단지가 배포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에드쇼파르 미얀마 뉴스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좀 더 상세한 미얀마 정보를 찾으신다면 에드쇼파르 뉴스 웹사이트도 추천드립니다. 에드쇼파르는 보다 많은 미얀마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